엠넷 제공, 서울은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는 엠넷은 오는 8월,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방문교사, 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방문교사, 는 스타 연예인이 일반 학생의 과외 선생님이 돼 직접 찾아가는 교육 버라이어티이다. 스타 교사는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와 성적 향상, 인생 멘토링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학생의 성적이나 방문교사의 열정이 학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해고당할 수도 있다. 연출을 맡은 엠넷 신유선 pd는 요즘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마음속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예능으로도 손색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getisa.yna.co.kr 2018년 7월 10일 15시 20분 송구 message.yna.co.tv 그리고 meng Quantidade.yna.co 2018년 14시 20분 송구